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피자 임실 치즈피자라는 데서 이거는 슈퍼슈프림 피자 그리고 치즈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피클 그리고 갈릭 디핑 소스는 5개 추가해서 총 6개에요 원래 치즈 오븐 스파게티는 여기다 왔는데 약간 굳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자렌지 용지에 전자렌지 용기에 담아서 다시 데웠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굳을 수도 있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 우선 압탑시즌 갖고 올게요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아이고 굳었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생각보다 맛있지만 곱창이 우리에게템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매우 바삭바삭하고 안쪽도 가요! 뒤에도 치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치즈가 너무 좋더라구요 너무 맛있다. 고구마 아, 소스가 없어요 이런 뭐지 치즈소스 밖에 없는데 산만하게 해서 미안해요 맛있게 진짜 맛있다 이 녀석!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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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치즈소스 치즈소스 치즈소 찹쌀떡 치즈볼 고구마 깜짝이야 소스가 진짜 없어요 앞으로도 다 먹으면 더 먹기 좋은데요 먹는게 더 맛있다 잘 먹으면 더 맛있 것 같아요 그릇은 뜯었나요 그리고 닭다리 맛을 잘 먹어요 그리고 닭다리와 닭다리에 마찬가지로 이후라인 소스를 많이 먹어서 그리고 닭다리 안지않고 닭다리에서 마찬가지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치즈볼 아, 근데 저거 아는거 같긴 한데... 아, 진짜 맛있다. 네, 근데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그치? 아, 그치? 그치? 바삭바삭 고구마 바삭바삭 느끼해요? 이거 라도 뿌려볼까? 청양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 마리맛 시작 코로나는 뭔지 알지 폭증한다는 민 cause 점점 더 맛있네요 아삭아삭 고춧가루 치즈볼 찹쌀떡 아삭아삭 자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초반에는 굉장히 맛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서 좀 물렸어요 하소수가 없는게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서 이거 뿌려 먹었는데 나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아주 사랑해요